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마흔으로 거의 9년 전 2014년 11월 25일에 제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때 채널명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리아미 라고 해서 나름 이제 의미를 부여한 채널명 으로 시작을 했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참 저의 마지막 남은 젊은 에너지를 불살라서 재산을 축적하던 아주 기나긴 터널을 지나던 때였구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채씩 인천에 오피스텔 세체를 샀구요 계속 안 쓰고 안 먹고 안 잊고 정말 절약 저주만 하면서 번 모든 돈을 올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피스텔만 매입을 했었고 사실 그 돈으로 그 호시절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을 텐데 저는 그저 임대 수익만 얻고자 올 월세로다가 투자를 해왔어요 그리고 2019년 지방에 작은 규모의 다가구 건물을 사면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구요 그 기나긴 과정을 함께 해온 바로 제 채널 채널명도 그동안 계속 바뀌었었죠 자 그런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10주년은 아니지만 올해 19년 해수로는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내년에 제대로 10주년 영상을 찍을 건데요 비록 지금은 각종 홍보와 광고에만 올인하고 있는 채널이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채널이지만 이렇게 19년 차에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 채널 가끔씩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간단한 Q&A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 그것도 부산 해운대의 어느 바닷가에서 태어났다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직접 들었구요 저도 그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특히 해운대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한 편이구요 성장 과정은 이제 경상도 일대에서 유년기 어린 시절 직장생활 다 거기서 했고 20대 후반부터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인천에 주로 거주를 오래 했고 지금은 다시 수도권 상호선 라인 근처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제 3의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뭐 굳이 저의 핏줄을 얘기하자면 저희 법적인 father and mother는 제주도 분이시고 마이 리얼 마더는 제주도 태생이긴 하지만 원래 뿌리는 함경북도 저 북한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완전 북한 저 함경도 분이셔 가지고 정말 기질이 강하시고 뚝 부러지고 정말 또 손이셨대요 그때 그 기질을 마이 리얼 마더께서 물로 받고 그걸 제가 또 그대로 물로 받아서 제가 약간 좀 또 손이 기질이 있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막 투자하고 부동산 사드리고 막 이런 인장 다니고 공부하고 요런거는 저랑 핏줄이 가까운 시스터나 할거 없이 다 그런 걸 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주도 아버지께 제가 물로 받은 거라고는 제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존 여비 사상을 물로 받았네요 자 그리고 저의 MBTI는 인프제에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두 번 할 때마다 인프제 나왔고 일단 저는 무조건 I구요 너무나 N이구요 TF가 좀 갈렸는데 저는 T보다 T도 몰라 너무 강한데 F가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너무 제의죠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동네를 고려면은 저는 단연 부산 해운대를 손꼽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라서 근데 언젠가 살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한 꿈이구요 마이 리얼 앤 마들께서 지금 거기에 거주 중이셔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친엄마께서 주신 너무 예쁜 가기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훨씬 기괴 할인만큼 구두색이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인데 뭐 이런 기본적인 속옷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사지만 이런 이너웨어는 사지만 이런 겉옷 이런 거는 진짜 막 비싸고 좋은 옷 안 사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옷을 안 사니까 이제 럭셔리한 의성을 좋아하시는 마이 리얼 마들께서 택배로 거의 뭐 몇 박스씩 보내주셔가지고 집에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을 찾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생활용품 뭐 여러가지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제가 리스트에 다 적었거든요 이게 지금 노트 두 번째에요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제대로 보여드릴 일이 있을 텐데 아 벌써? 일단 누적 2,200건 달성했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부산 사람이라는 거 태생이 부산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 또 봐요 또 좀 봐주세요 또 봐주세요 이제 하고plattern 또 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